선생님, 나오셨어요? 어, 왔어? 어제는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다음 테스트까지 더 열심히 연습할게요 그래, 가서 준비해 예 아니, 이 녀석 왜 이렇게 통화 중이야? 어, 고마워 어, 잠깐만 기다려 윤서란 실장한테 이 자료 좀 갖다 줘 예 매장 쓰는 핸드폰 꺼놔야 하는 거 알지? 예, 죄송합니다 받아 이왕 온 거니까 받아 난 그 짓소리만 들으면 내 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예 여보세요? 나야, 배추머리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? 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전화했어 너 그렇게 사람 쩔쩔 굶겨가며 일시켜놓고 홀라당 도망가는 법이 어디냐? 내가 그날 수술 때문에 정신부터 굶었던 거 알아? 죄송해요 저기, 근데요 아, 저... 알면 됐어 그러니까 배추머리 나한테 밥 사 내가 분해서라도 꼭 얻어먹어야겠으니까 언제 살 거야? 저기요 제가 지금 전화 받기가 조금... 나도 바빠, 나도 그러니까 날짜만 정하란 말이야 오늘 어때? 네? 네? 알았어요 그럼... 예... 예... 남자친구야? 아니요 남자 목소리 같던데 자, 이거 윤서란한테 갖다 줘 예 네 네 오 네 애많S 이제 itch От 이 sew 배춤